한 번에 그냥 쭉 그어가지고 끝까지 쭉 가버리면 되거든요 아침에 뾰족한거 그거로 닦으시면 되니까 뾰족한거만 먹서둔 긋다가 중간에 서버리면 거기서 번져요 그냥 쭉 가버렸어요 라인터고 힘주지 말고 그냥 그런식으로 쫙 그게 더 깔끔해요 쭉 가서 쫙쫙 돌리고 이렇게 조금씩 남긴 해요 고구마 지우면 되는데 짜증나게 그 주변까지 같이 지워져 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먹선 또 이렇게 선명히 좋아하시는분들 좀 맘에 안든다 이건 한 번은 쫙 그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작업하면 그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말려놓고 좀 이따가 이게 쌓이는 걸로 예쁘시죠 근데 이렇게 좀 이따가 이렇게 좀 이따가